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생업에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활인들은 이것저것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체제의 변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기가 힘듭니다 당장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체제는 궁극적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고단하게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유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따금 특별한 제도 변화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국민연금의 반대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적을 사임한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개별기업 자원에서도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정말 한국의 기업 성장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일종의 시작점 신호탄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개입이라는 것은 정부 간섭형이 일단 시작이 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시작이 되면 멈춰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리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날 보건복지부는 대단히 허황된 옹호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기업 경영 개입을 위한 절차와 수단을 담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말은 반대지만 이번 정부가 여러분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막 떠들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지침에는 자위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규정이 무더기처럼 들어있습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그렇게 아주 모호한 규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법치의 전통을 지닌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 간섭 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위적 경영에 대한 간섭이 아주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아주 항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본시장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의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에 돌할 정도로 가장 큰 그런 연금입니다 현재 금융자삼아도 700조 원을 굴립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5% 이상을 지분한 지분을 소유한 상장회사는 302개사입니다 10% 이상을 지분에 보유한 기업만 하더라도 99개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19개 2대 주주인 회사가 150개 3대 주주인 회사가 59개가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12월 27일 날 가이드라인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상장사의 어떤가는 지주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대단히 불맹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요구했습니다 배당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냐 과도한 임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냐 행령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정부 최종안에는 기업과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포괄적인 간섭을 가능하도록 언제든지 간섭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해임이나 정간 변경을 국민연금의 이름으로 요청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또 다른 소액주주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대표이사를 밀어내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의미와 향후 전개 방향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흐름 정부 개입주의, 정부 만능주의, 큰 정부, 국가주의 큰 흐름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절대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강해지는 차원의 하나로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의한 기업 경영의 개입은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상적인 상태를 실현한 겁니다 일각에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가 한국에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금 사회주의가 한국에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12월 27일에 보건복지부가 기업계의 반대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일종의 개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기업의 수많은 자리의 낙하산들이 파견되는 겁니다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자리를 요구할 겁니다 국민의 돈이지만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생각할 테니까 지금까지 공기업만 관료와 정치가의 눈치를 보았는데 앞으로 민간기업도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은 관청과 관료와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회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사회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준사회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한국의 관치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의 정치와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결론은 기본적으로 침체와 정체와 가난의 길인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